이번 동영상에서는 스키마라는 것과 MySQL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건데요. 우선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정보 구조를 설계하는 일입니다. 말이 겁나 어렵죠? 별거 아닙니다. 여러분이 엑셀을 사용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요? 무작정 데이터를 입력하나요? 그렇지 않죠? 각각의 컬럼마다 첫 번째 컬럼에는 번호가 오고 두 번째는 제목, 그 다음엔 길이, 그 다음엔 감독이 온다 라고 위쪽에다가 이렇게 타이틀을 적어놓고 그 밑에 각각의 행들에 번호에 해당되는 것들은 첫 번째 열을 넣고 그리고 제목에 해당되는 것은 두 번째 열, 그리고 길이는 세 번째 오심함으로 같은 감독은 네 번째 열을 넣는다 라고 하는 그 법칙에 따라서 데이터를 입력하잖아요? 그렇게 해야지 엑셀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생기죠? 바로 이것과 마찬가지의 행입니다. 이 중에서 여러분이 번호, 제목, 길이, 감독이라고 하는 것을 엑셀 문서에다가 기입해서 정보의 구조를 설계를 하고 있다는 거죠? 그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이 크레이트라고 하는 문의인데요? 다시 말해서 스키마라고 합니다.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이 데이터의 구조를 의미하는데요? 앞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엑셀에서 번호, 제목, 길이, 감독과 같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규정하는 것은 이제 스키마라고 하는 거죠? 그래서 스키마를 만드는 명령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크리에이트 테이블, 즉 테이블을 만든다, 테이블의 제목은 좋아하는 영화다 라고 적혀있는 거죠. 여기 앞에 보시면 이렇게 단 따옴표가 붙어있죠? 그런데 저건 사실 자세히 보시면 단 따옴표가 아니고 그레이브 액센트라고 하는 겁니다. 엑기오라고도 하는데요? 위치는 물결 표시 있죠? 물결 표시 밑에 보면 이렇게 단 따옴표처럼 생긴 놈이 있습니다. 저게 바로 엑기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테이블의 어떤 이름이나 필드의 이름이나 필드가 뭔지 아직 설명드리지 않았어요?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이 엑기오를 쓰고요. 그리고 이 문자를 사용할 때는 단 따옴표를 사용하는 겁니다. 지금 이거 모르셔도 나중에 생활코딩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들으시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자 그러면 이 크리에이트문을 잠깐 보면 이 번호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열은 int는 숫자라는 뜻이거든요. 이 제목이라는 열은 숫자 데이터가 와야 되고 그리고 not-null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auto-increusement라고 하는 것은 이 값이, 이 번호라는 값이 추가될 때마다 자동으로 일식 추가된다. 일식 증가한다는 뜻인데 이거는 뒤쪽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. 그리고 제목은 바차는 텍스트라는 뜻이고 not-null은 비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인데요. 이런 식으로 각각의 컬럼, 컬럼은 여기서 번호, 제목, 길이, 감독이죠. 이 각각의 컬럼에 어떤 데이터가 와야 되고 이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도 되는지를 기술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이 사용자나 여러분이 입력하는 데이터가 의도한 데이터대로 의도한 대로 데이터가 입력될 수 있도록 가이딩하는 것이 바로 스키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. MySQL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MySQL은 제가 수업 시작하는 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카테고리에 속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런데 이 오라클이라는 회사에서 원래는 오라클 게 아니었는데 무료 오픈소스로 제공하고 있고요.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고성능 데이터베이스 중에 하나입니다.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하는데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 MySQL은 아주 광범위하게 폭넓게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에요. 특히나 트위터나 이런 거대한 데이터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이 MySQL을 잘 쓰고 있기 때문에 MySQL이 가지고 있는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상용 DB에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